배당금도 주고 성장도 하고 다른 방송에서 얘기 안 했습니다 환경글로벌마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만 다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는 4,000불 이상 간다고 보니까 와우 미국 형님께서 CIO님께서 사실 직접 만드신 가치성장 모델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예시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 종 모양인데 이 종 모양의 정말 빼곡히 많은 종목들을 써주셨어요 섹터하고 회사의 사이즈 사이즈별로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부품 그리고 라이다 시스템 같은 자율주행 쪽 회사들 퀀턴스케이프처럼 배터리 쪽 회사들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전기차에 제일 선호주인 테슬라는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좀 궁금했어요 테슬라도 넣는 것도 상관없는데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성장 중에서도 1,000슬라가 됐죠 1,000불 또 넘어왔어요 그런데 변동성은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놓지 말고 가장자리 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의 가운데가 제일 안정적으로 주력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이고 가장자리는 조금 비중을 적게 가져가야 되는 종목들인가요 대형주 중에서도 성장주가 있고 가치주가 있어요 가치주라는 말씀을 드리면 회사의 매출이 굉장히 안정화돼 있어요 올해는 100 벌면 내년은 105 내후년은 110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급속도로 성장하지는 않아요 그걸 배당금을 줍니다 2%에서 많은 키는 5% 씁니다 배당금도 주고 성장도 하고 7%만 성장해도 배당금이 2,3%니까 실질적인 성장은 10%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 중심을 두게 되면 변동성이 약해지면서 성장을 한단 말이죠 당신은 어떤 투자자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펀더멘털리스트라고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시간은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자산규모가 작은 게 아니니까 항상 조심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해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분한테는 테슬라 맞을 분이 있죠 오늘 뭐 1000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제가 가지고 나온 거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밥을 어떻게 짓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떤 밥을 짓으라는 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죠 여러분은 자산이고 어떤 분은 천만 원으로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10억, 100억으로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주식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좋은 주식이 6,500개, 600개가 있는데 그 차원에서 만들고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너라 마라 할 수 있는 저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종 모양을 조금 더 보면 나직캠에서 가치주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성장주와 미들캠 가치주를 넣는 거고 그 옆으로 현금도 있어요 IPO 주식도 있고 현금은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지 않았던 시장 1년에 S&P 500 같은 경우는 5에서 7% 정도 성장했으면 아유 땡큐 그런 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랜만에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이벤트가 많았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면 헤헤 떨어지면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들 그런 시장에서 떨어졌을 때 폰더멘터를 강화하고 동반 하락하고 떨어질 이유가 없던 것들을 사서 모으는 거예요 그게 캐시의 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S&P 500가 30% 했다 그러면 저희 폴리폴로는 40%, 45%가 되는 거죠 그 타이밍이란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지금 40대다 40대 가장이야 애가 둘이 있어 마음이 무겁네요 그러면 내가 돈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종모양이 키가 커야 돼요 그러면 라지캡이 50%가 아니라 라지캡 쪽에 가치 이주가 70% 정도 되겠죠 그러면 아시겠죠 그럼 키가 높으면 보수적인 건데 딸 때는 7, 8% 따지만 잃을 때는 3, 4% 밖에 안 이르러요 안정적인 변동성을 줄이는 포트폴리오를 짜고 나이가 젊고 공격적인 투자자다 그럼 하이리스크 주식이라든지 IPO 주식을 좀 닮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변동성이 있더라도 견딜 수 있는 분은 그게 좀 많아야 되겠죠 항상 하는 얘기는 저는 미국에 투자할 때 종목 중심으로 투자하지 말라 폴리폴리오 중심으로 두고 나한테 맞는 기업군들을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운트가 달라지는 거지 테슬라를 누가 100% 가질 수는 없잖아요 하이리스크 주식 같은 경우는 뭐 퀀텀 이스케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매출이 없기 때문에 Solid State라는 건데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다음에 빨리 갈아야 되고 한번 많이 나가봐요 고체로 된 배터리가 훨씬 더 깁니다 기본적인 컨셉에 오프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퀀텀 이스케입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 하이리스크 주식이 있죠 5% 안에 투자할 수 있는 폭스바겐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돈이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당장은 아니다 매출이 벌어지려면 2, 3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 후보 후보 TV 아세요 혹시? 후보 TV 알죠 저는 개인적으로 갬블링 제가 안 하는 게 있어요 게임주 안 하세요? 게임주 안 하고 아이들의 정서 탈망에 도움이 안 되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농구 NBA하고 협력 관계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해당되겠죠 꼭 그걸 주식을 꼭 소유하라는 뜻이 아닌데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방송에서 얘기 안 했습니다 이거를 환경 글로벌 마켓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만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여기에 자율주행 관련 라이더 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역시 하이리스크 하나의 예시가 될까요? 그렇죠 매출이 없고 기대치만 높은 회사들이 하이리스크입니다 아까 그라제에서 각자 자동차 부품 직접 갈아 끼운다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은 오렐리 오렐리 같은 종류 오렐리 이것도 그런 회사 아니에요? 그렇죠 부품 회사죠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 고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사가잖아요 센터에 카센터가 다 있어요 카센터죠 우리 집에 카센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면 너무 비싸 그리고 재미가 없어 뭐 고치는 걸 좋아하잖아요 남자들은 그리고 저는 웬만한 집에 콤프레서 있는 데가 없잖아요 한국에는 그러한 게 없으니까 저는 뭐 장비가 다 있거든요 다 장난감이야 기름땀 묻히고 고치는 게 재밌어요 저는 그게 시간이 주말에 보내고 그라제에서 많이 보내거든요 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르죠 문화가 다르니까 이게 자동차 부품 주도 일종의 소비주네요 당연하죠 아 역시 문화가 이해해야 되니까 미국 주식이 고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하이리스크는 아니고 실제 그냥 시클리컬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여러분 특히 한국에서 투자하실 때는 한국에서는 세금 혜택이 없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currency risk가 있어요 exchange rate이 달라지잖아요 들어올 때 보니까 달러당 100, 1200원인가 올라갔다 환율이 가장 큰 문제죠 사실 그렇죠 지금 미국에 투자하려면 달러로 바꿔야 된다며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중간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폴폴을 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보수욕을 가야 돼 여기서 20% 따고 환율 리스크 때문에 20% 까먹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달러 자산을 내 자산에 일부러 그냥 쭉 가져간다 이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달러는 강서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이 찍었지만 테이플링이 시작되죠 interest rate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중에 나가 있는 공급이 많이 돼 있는 캐시가 풀렸던 것을 수고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요와 공급 입장에서 달러가 공급 양은 줄고 수요는 아직 있는데 빼버리는 거잖아요 돈을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제가 좀 더 포트폴리오에 있는 예시들로 이제 좀 더 타고 들어가 볼게요 제가 그 미국 형님이 저희 팬이라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팬이래요 근데 어떻게 하면 다 퍼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중에서 사실 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것은 아마존밖에 없거든요 왜 아마존만 들어갔을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은 거라도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미국에 여러분들 미국에 아까도 말씀드린다 6,600개의 투자 대상 기업분이 있는데 아시는 것만 계속 똑같이 투자하는 거야 FANG보다 S&P 500보다 훨씬 리턴이 좋은 기업들이 6,500종의 10%가 넘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뿐이에요 그래도 이왕이면 구글 대신 아마존 쓰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존은 저는 4,000불 이상 간다고 저희는 보니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11월, 12월 달에 갑자기 물량들이 높아지면서 빅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중에 있습니다 아마존 그 큰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를 AWS라는 거 아마존 웹서비스죠 웹서비스죠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서비스가 자동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공장 자동화 이미지 로보틱스 회사까지 되겠네요 지금 자동화 이미지 시작이 됐으니까 딜리버리 시스템도 드론으로 하는 시계가 지금 시작됐으니까 거기에 이제 전기차가 투입이 되는 거죠 업계를 완전히 서플라이에서 도워라고 해요 도워라고 해요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밸류체인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만 넣으신 이유가 있었네요 아마존 맞는 건 아니고 아마존이 결합 가능성이 커지니까 실적이 발표가 조금씩 될 텐데 특히 이제 11월 12월 달에 물량이 30% 이상 늘어납니다 여기서 말한 물량은 로지스틱스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존의 실적이 굉장히 4분기에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네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 진짜 딜리버리 크리스마스 선물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휴가 때 그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물량이 30%라고 관련 회사들 UPS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같이 보면은 페덱스도 있더라고요 포트폴리오 안에 이런 UPS 페덱스가 다 이렇게 택배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커지다 이런 회사들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것만 또 사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시죠 연말 남원 반등장을 얘기를 할 때요 한국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선언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 수혜주가 그 반등을 이끌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아요 여행 호텔 뭐 엔터 이런 것들이죠 미국을 봤을 때도 사실은 호텔도 있고 크루즈 여행주도 있고 이렇게 리오프닝 수혜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포트폴리오 안에는 그런 종목이 없더라고요 리오프닝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신지 개인적으로 수혜주를 굉장히 싫어해요 아 이런 특정 테마의 수혜를 보면 테마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때 끝날 상황이 많고 테마주라는 말 자체가 단기성 투자를 맞아요 저가에 들어가서 1,2개월 올라가면 팔고 나오고 미국은 그렇게 투자하시면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팔았는데 다 올라가잖아요 장기 투자에 기본 원칙을 두고 테마주보다는 기업이 실적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마주라는 얘기는 섹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행주라는 얘기는 여행 섹터가 많잖아요 booking.com 아니면 카니발 카니발 여러분들이 관광에서는 안 될 것이 팬데믹 상황에 인연이 됐습니다 여행을 가는 목적과 거리 이런 것들이 생활 환경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은 안 갈 가능성도 훨씬 있다 위스크가 너무 큰 거에요 여행 자체가 해외역보다는 국내여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고 미국에 대한 독특한 현상이 또 일어나는 것이 호텔 생활하시는 분보다 rb 생활을 통해서 여행하시는 분이 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여기서는 뭐라 그러죠? 캠핑카 캠핑카 아 캠핑카 미국에서는 rb라고 그래요 Recreational Vehicle 이라는 건 rb라고 그러거든요 캠핑카 만드는 회사 어디에요? 위니바고라는 게 제일 커요 위니바고 거기 상장사죠? 다 옆어주시면 안 됩니다 다 투자하시면 안 돼요 다 투자하시면 또 몰빵을 하시기 때문에 이미 다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살 수가 없어요 물량이 없어요 리오프닝에 수혜다 했었을 때도 종목이, 섹터가 다를 수 있는 거네요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괜히 이런 여행주가 커질 것이라 가지고 아무거나 무턱대고 사서는 안 된다 실적이 받쳐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수혜 되는 사업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몰릴 것인지 그거는 아주 다른 문제거든요 극단적으로 갈릴 겁니다 잘 되는 기업은 잘 될 거고 안 되는 기업은 망할 수도 있는 정도로 안 될 거고 스패딩 헤빗이라고 그러죠 네, 소비 습관이 바뀌는 거죠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네, 하와이 가던 사람이 하여 안고 딴 데로 간다든지 그런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조건 1 플러스 1은 투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테마주인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특히 한국내가 아니고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의 문화나 생활이나 투자 성향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헛다리 짚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기본은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테마주를 중심으로 사고를 하지 말고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가야 된다 포트폴리오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포트폴리오 기업들을 봤을 때 컨수머 시클리컬들 그러니까 소비주 관련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파이브빌로우 여기도 컨수머 관련 주죠 파이브빌로우도 있고 딕스 스포팅 의류 회사죠 의류 회사도 있고 딕스 스포팅은 코롱 회사가 B2C로 있는 거죠 매장이 있어요 마진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레저 활동 많이 할수록 여기 가서 옷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레저 활동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핫합니다 룰루레몬만 생각했는데 룰루레몬이 아니라 이런 딕스 스포팅 굿즈 이런 것들 옛날부터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얘기했거든요 지금 두 배 반 올랐어요 앞으로도 망망대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금리 인상 수혜를 보게 될 금융주 좋게 보셨는데 금융주들을 보니까 말씀하셨던 이 SVB 파이낸셜 이게 지금 슬리콘밸리 뱅크를 말씀하신 거죠 골드만삭스도 있고요 아직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안심이 되네요 눈에 띄는 게요 통신 관련주예요 통신 관련주 보면은 LITE 라이트라고 하죠 이 룸앤턴 홀딩스 이게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갔는데요 아무래도 5G 통신 장비가 좀 확장될 거다 이런 전망 때문에 이런 종목이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런 기업에 5세대 통신은 한국 같은 경우는 상용화가 제일 먼저 되는 국가고 개발은 미국에 남고 참 대단한 나라예요 미국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뭐 이거 이 폰도 최근에 구입한 건데 5G를 해놓고 5G 터지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냥 5G 같은 경우는 멀리 못 가요 웨이브가 숏 웨이브가 기지국이 정말 곳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은 너무 넓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5G 넣기가 쉽지는 않은 나라입니다 이제 시작됐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라든지 KT라든지 이런 데서 기지국에서 다 되는데 미국은 브라이준 마일레스라든지 베리존이나 AT&T 이런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실적이 주가의 실적이 1년 동안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리걸시 비즈니스에서 5G나 Decentralization of 데이터센터도 데이터센터도 꽤 곳곳에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이게 아이케키가 아니라 다 표져있어요 다의 중화화 네 올해는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재미가 없었지만 재미가 없었지만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경제나 이런 비즈니스 환경이 바뀔 것이냐고 봤을 때 시스코 시스템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라이트 같은 경우는 내년에 성장세가 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본 거죠 근데 뭐 당장 조기에 빨리 파고나오는 전략을 쓰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아예 손을 대지 마십시오 시간이 엄청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원하시고 미리 선점을 원하시고 특히 가격을 보면 PE라고 그러죠 매출 대비 주가에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어요 저평가되는 회사입니다 시스코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 텔레 커뮤니케이션이 약한데 내년에는 아마 환경이 많이 바뀔 가능성들이 큽니다 특히 인프라빌이 통과되면 그중에 제일 미국이 처져있는 데가 5G거든요 거기에 투자량이 많이 늘어나서 어디다 투자한다 미국은 정부에서 예산이 형성되면 엔드 유저한테 안 가요 어디 가겠습니까 기업이 가죠 인프라빌이 통과되는 뉴스를 기다렸다 사면 늦나요? 늦은 건 없어요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는지 그게 문제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거대 통신사인 베리존이나 AT&T보다 시스코나 오히려 라이트 이런 데들이 좀 수혜를 보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AT&T에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장비주들이 좋은 거고 통신사보단 장비주가 좋다 이렇게 위험이 세컨더리 위험이 되는 거죠 오히려 변동성이 덜 할 수 있는 거네요 덜 하면서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시장은 AT&T하고 브라이전만 있는 거 아니에요 팀워발도 있고 그들 간에 또 합종연행 이게 또 남아있고 그렇죠 장비 회사는 그 장비는 파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비 회사는 A, B, C, D로 다 팔 수 있는데 AT&T만 투자하게 되면 AT&T 것만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약간 투자 아이디어네요 투자 전략이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준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높은 거 같아요 저희 구독자 분들 수준 되게 높으세요 저는 참 감동했어요 항상 미국형님께서 더밀크 방송에서도 다양한 숨어있는 미국 성장주들을 소개해 주시는 걸로 유명하세요 그래서 한글만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저희 단독으로 기업 하나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도 또 팬이라는데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위스크가 크긴 커요 성장주의고 어펌홀딩스라는 회사인데 티커가 AFRM입니다 맞아요 이거 지금 포트폴리오에 있어요 하이리스크 부분에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 어펌테크놀로지 buy now pay later 라는 게 있어요 BNPL 이게 왜 최근에 핫한 상황이 됐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100만원 정도면 괜찮아 근데 갑자기 꼭 필요한 아이템들 있잖아요 500만원 넘어가고 비싼 아이템들 그거를 한꺼번에 결제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크랙카드를 사용하면 이자가 붙잖아요 이자도 안 받고 매달 조금씩 내는데 분할로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자를 안 붙인다는 게 가장 큰 거고 두 번째 빅테크에는 꼭 필요한 거는 사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얘네들이 이제 어펌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빅테크가 이런 데 인수할 수도 있겠네요 인수합병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겁니다 그 비즈니스 자체가 그 비즈니스 자체가 예를 들면 스퀘어 같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추측성이에요 틀릴 수가 있고 핀텍 비즈니스는 많은 페이팔도 최근에 인수합병 계획이 좀 발표됐고 그렇기 때문에 핀텍 비즈니스는 앞으로 융합 통합되고 재조정되면서 어떻게 해야되든 어펌은 어펌이 꼭 아니더라도 인수합병을 되든지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그 비즈니스는 커질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가 특히 이자율이 상승이 됩니다 이자율이 상승되면 그러면 크레딧카드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럼 할부를 안 쓰고 이런 어펌을 쓰겠네요 굉장히 소비자들한테는 매력적인 핀텍인 거네요 여기서 사실 눈에 띄는 기업 중에 하나가 코인베이스인데요 이게 코인베이스가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 개념이잖아요 비트코인이 10만 불까지 갈 수 있다면 비트코인을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코인베이스를 사는 게 나은지 수익률 차원에서 좀 고민해 볼 수도 있잖아요 안정적인 투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투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인출식 밸류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하는 것보다는 추천은 아니고 코인베이스라든지 블록라든지 스쿼어라든지 비토 뭐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2-3%에서 5% 급하신 분은 한 10% 급하신 분 지금 당장 좀 급했는데 한 번 한 번 크게 해 보자는 10% 이상 뭐 20% 30% 뭐 몰빵하시면 안 되고 네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해 주셔야 오랫동안 투자도 장기투자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100% 떴다가 내일은 100% 잃고 이렇게 되면 투자가 아니고 투기가 되는 거죠 조심해서 투자하십시오 특히 미국에서는 이렇게 정말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를 A부터 Z까지 좀 샅샅이 찾아봤습니다 탈탈 털리는 탈탈 털리는 기분으로 미국 주식은 모든 사람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이다 누가 돈을 벌면 누가 돈을 잃는 시장은 아니에요 한국 분들이 꼭 투자하셔가지고 성공적인 사례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한국에서의 남은 일정 무사히 마치고 건강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글말 구독자 여러분 저는 내일 퇴근길 내 자신을 지키는 든든한 인터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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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 deton하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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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